오늘은 아니에요. 부산 갔다 와가지고. 부산은 무슨 일인지 알죠? 할머니 아프셔서. 22살 김민석이라고 우리의 직업은 조리사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은 횟집에서 생선을 제가 직접 손질해서 배를 써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어디서 봤나 했더니 슈퍼스타K F4였잖아. 횟집 청년에서 단번에 드라마 주연으로 출세했지. 물 만난 고기 마냥 카메라 앞에서 발동하는 척 끼 좀 보라고. 이게 피해. 피할수록 이상하게 더 끌리는데. 페이야? 재밌어요. 병중이 가자. 솔직히 저는 제가 러브라인이 없어서 솔직히 사나이 드라마였으면 좋겠어요. 사나이들의 우정. 우정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러브라인부터 정리해야겠다. 내 스타일. 우리 민석이 지금 좋아하는 거야? 놔! 놔둬!